노랗게 물든 단풍이 계절을 알립니다. 어제 설악산 모습인데요. 이제 강원 산지는 노란 가을빛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.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의 설악산과 오대산이 단풍 절정을 맞이하니까요.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밤사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. 바람까지 쌩쌩 불어서 반짝 초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. 오늘 20도까지 오른 서울은 내일 14도에 그치겠고요. 그 밖의 다른 지역도 5도 이상 떨어져 춥겠습니다. 대전 16도, 광주 17도, 대구는 18도까지 그치겠습니다. 서해안과 제주도,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. 추위는 목요일에 한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